보통 주식이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아주 겁을 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한번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주가를 올리면 상당히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아주 크게 두려움을 갖는 겁을 먹는 그런 차트를 한번 만들어 준 이후에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데 HLB 차트 그리고 다른 차트 비슷한 상승 전에 급등 전에 나타난 이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HLB 보면 상당히 안티들도 아주 많죠. 안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안티들이 많은데 많은 이유를 보면 그만큼 뭔가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안티가 많겠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올라가지도 않을 건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안티 해봤자 그런 알바들 써가지고 글 하나에 20원 30원 주는 거 아까워서 못 쓰죠.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이런 안티들이 많이 활동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HLB는 정말로 뭔가 먹을 게 많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안티들이 활동하는 그런 게시판을 참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럴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안티들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블랙록이 2200억 정도 투자를 했겠죠. 이거는 그냥 뭐 웃자고 한 말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블랙록도 안티가 참 많네. 그러면서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보고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죠.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어찌 보면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찌르고 찌르고 찔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고칭해가지고 톡톡 찌르죠. 내 심리를 자꾸 건드던 겁니다. 계속 건들다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심리가 좀 심약해져 있는데 계속 건드려대면 에이 진짜로 그런가 보다. 주가도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가 있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뿅 올라가 버리죠. 여기도 보면은 크게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엄청난 지금 이렇게만 딱 보면은 이게 도저히 진짜로 차트가 다 무너졌구나. 다들 그렇게 차트만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 차트만 분석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 이제 바닥으로 흐르는 거다. 이렇게 다들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러죠. 이 내용은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차트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차트 공부를 해보면 그럽니다. 아 2평선이 다 깨졌구나. 240선은 최후의 보른데 240선까지 깨고 20선 돌파 못하고 깨더니 밑으로 내려오고 이럴 때 어떤 소식이 많이 돌았느냐. 계속 돌았던 소식이 이때부터 계속 나온 게 리픽싱 펄첸은 지금 또 연기된다. 리픽싱 펄첸 연기. 계속 그 이야기 가지고 본질적인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안티를 안 하죠. 그걸로 안티해도 안 먹히는 게 뻔이 아닐까.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안티를 못합니다. 어차피 될 거 이제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흔드는 거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안 먹힙니다. 이런 게 안 먹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왜 빨리 안 올라가지. 차트를 좀 많이 신봉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차트도 무너지고 있겠다. 저점을 깨는 오른쪽이 낮은 오른쪽이 낮은 바닥을 계속 형성을 해 나가면서 계속 깨고 내려가니까 이거 뭐 여기다가 리픽싱 소식도 있고 뭐 이러고 폴첸 박사가 영혼이 안타네 이런 이야기도 막 돌아줄 때 그때 이제 그런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6만 원 간다. 밑에서 5만 원에 입을 쩍 벌리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써댔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 그래도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데 그런 말들 계속 듣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 6만 원 온다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뭐 희망도 없는데 계속 내려가. 여기서 계속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겁을 상당히 주죠. 상당히 주고 완전히 차트를 붕괴를 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뿅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뿅 올라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흐르다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때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계속 옆으로 정말로 지루한 흐름이 나타났죠. 지루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또 위축될 만한 그런 때였죠. 계속해서 이제 남들 갈 때도 못 가고 안 가도 못 가고 가도 못 가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 정도 내려왔죠. 2% 정도 내려왔지만 이렇게 보면은 음봉이 이렇게 파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240선도 깨고 20선 맞고 떨어지는 20선 맞고 떨어지고 240선도 깨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을 한번 만들죠. 자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아주 겁이 납니다. 겁이 나겠죠. 당이 지금은 또 이렇게 뭐 자꾸 흔드는 게 격가지 중에 격가지 중에 격가지. 뭐 옵티머스 어쩌고 어쩌고 이런 부분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은 건들 수가 없죠. 본질적인 부분 가지고는 뭘 이렇게 뭐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가 흔들기 어렵습니다. 이제 NDS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은 뭐 100%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한 해 만에 12월 달까지 한 해 만에 이런 거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긴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12월 달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죠. 지금 11월 20일인데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죠. 12월 달에 뭐 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만 만에 하나 안 한다 그러면 야 12월 달 안 하는구나. 그럼 이제 끝났다. 이 세상은 끝났고 HV는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런 게 아니죠. 대신에 만약에 이제 조금 만약에 12월 달 안 한다 그러면 뭐 1월 5일 날 하겠죠. 뭐 1월 6일 날 하거나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안 한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NDS 승인 신청 안 하는 갑다.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는 이거 뭐 흔들려고 해도 잘 안 흔들린다. 그런데도 이제 막 하는 거죠.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흔들려서 매도한 삶이 또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많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흔들어 대면 마음 흔들어 대면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른 거 보면은 잘 가는 놈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려면 내려가겠죠. 단기적으로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투자할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이 뭐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뭐 이 변동성을 따먹고 단타를 좀 하려고 해도 단타도 못 치게 하죠. 너무나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나는 단계 빨리 먹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게 딱 만들어 버리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주 지루하게 만들어 버리고 지루함을 또 못 참는 게 인간의 또 본성이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밑으로 확 밀었죠. 밑으로 쭉 밀어가지고 요만큼 이제 미니까 순간적으로 은봉이 딱 나오죠. 장중이었지만 은봉이 딱 나오죠. 아 이제 안 되는구나. 역시 밑으로 또 밀려 내려가는구나. 아 뭐가 옵티머스 말이 많던데요. 아 예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이 딱 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나 팔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 잘 먹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자 그렇게 이제 한 번 겁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야죠. 이제 탁 위로 올라 버렸죠. 이렇게 겁을 한 번 주고 일단 올라섰습니다. 이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 백만주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들이 최근에 슬금슬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 번 올라서기 전에는 한 번 겁을 주고 올라가죠.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을 한 번 보시면 얘도 본업은 잘 하고 있었죠. 백신 개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지금 또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나 보다 하고 쭉 밑으로 밀렸죠. 그러고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밀리고 계속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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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 대비해서는 지금 15,000원이니까 여기 저점하면 8,000원이죠. 지금 한 40% 내린 겁니다. 엄청나게 내렸죠. 여기는 급락이 나오고 21%까지 내렸죠. 이렇게 막 계속 흘러서 내려갔죠.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여기 보면 이제 60선 있죠. 아 120선 있죠. 120선은 지지를 해야 되는데 120선이 그래도 완전히 죽죠. 완전히 죽고 내려갔다. 100선 잡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받았다.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했는데 자 한 번 보면은 자 그 다음날도 이제 거의 버티는 척 하면서 거래가 없죠. 자 그러고 그 다음날 내려가 버렸죠. 5% 탁 내리면 5% 탁 내려가니까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만 입장에서 딱 본다 그러면 야 이거 쇠기형으로 가가지고 쭉 가서 베이선 만나가지고 이평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위로 뜰 줄 알았더니 밑으로 방향을 잡아 버렸네. 근데 이 회사의 내용을 잘 보면 백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대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진행 상황은 체크를 하지 않고 차트로만 딱 보면은 아 이거 무너졌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고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얘가 백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밑으로 살짝 깼는데 거래는 얼마 안 나왔죠. 그러고 뭐 탁 5% 6% 탁 내려버리니까 겁이 나죠 완전히 이 뭐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을 시켜버리죠. 7% 회복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떠버리죠. 크게 떠가지고 밑으로 좀 내렸지만 시가가 21%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백신 개발 뭐 이런 거 한다는 소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한 번 겁을 탁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러고 이제 음봉이 나오니까 아 이것도 음봉이네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쭉 밑으로 또 내려버리죠. 6% 정도 또 한 번 크게 흔들어 버리죠. 자 이렇게 흔들면서 아 이거 뭐 가는 줄 알았던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또 이제 슬슬이 이제 올라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위로 쏴버리죠. 이렇게 쏴버리죠. 쭉쭉 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많이 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심약한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거의 다 털려 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안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아 이거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가 안 털리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털려게끔 위에서 밑으로 밀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밀어버리죠. 이러면 웬만한 지금 강성 투자자 기업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이런 사람 아니라면 다 털려 나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과 단기 자금들은 다 털려 나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이거 뭐 9,000원에서 3만 7,000원 갔으니까 9,000원 4,000원 4배 올랐죠. 4배까지 올라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이면 되죠. 6일이면 4배 올라갑니다. 4배 잘 올라가면 6일이면 4배 가죠. 박셀이 8일만에 3배 갔죠. 갑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급등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내려주고 겁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죠. 지금 1체비도 정말로 지루한 모습 오랫동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서기 전에 올라서기 전에 지금 저렇게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서기 전에 한 번 밑으로 한 번 딱 보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올리죠. 그리고 또 몇 번 이렇게 흔들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좀 하다 보면 다시 이제 내 갈 길 갑니다. 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LB 지금 NDEX 승인 신청하는 부분 뭐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이건 100%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까 봤죠. 지금 이 진원섬유형 올라갈 때 5일이면 4배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죠. 이번 시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